자동차 박사님 르노삼성현대 기아쉐모레 상용차 뭐든 내가 가르쳐줄게요 자동차 박사님 우리 집에 있네요 혹시 외국 자동차도 아나요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뭐든 내가 가르쳐줄게요 독일은 폭스바겐 벤츠와 BMW 영국은 제주얼의 핸드로퍼 미국은 지프다치 포드와 클라이슬러 일본은 혼다 넥서스 도요타 프랑스는 푸조 시트로엔 부가티 스포츠카 페라리는 이탈리아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는 바로 우리 아빠 자동차예요 스포츠카 페라리는 이탈리아 스포츠카 페라리아 스포츠카 페라리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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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